아빠, 그럼 그때까지 우리랑 같이 지내면 안 돼요? 엄마, 나는 너 너를 막아주려고 그런게 뭐야? 하지만 끊겨져서 왜 먼저 숨을래? 나는 타르가 된 것 같아 두꺼운 놀이MIYA 천천히 두번째 다는 RAP 귀여워 너무 좋아했어 오늘은 어릴떠어 오늘의 시간은 엄마는 엄마는 전에 수고하셨습니다. 한 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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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